눈빛 찬란한 이 아름다운 세계가 젊은이들만의 것이다 라고 믿는 분들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만나실 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싹 바꿔주실 거예요 91년도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사랑을 주셨던 트로트 가수 네 분의 무대가 마련됩니다 91 트로트 내 품에 안기어 곤히 잠든 그대여 어느덧 그대 눈가에도 주름이 젖네 내 가슴에 묻혀 꿈을 꾸는 그대여 야위어진 그댈 바라보니 눈물이 솟네 고맙은 여자의 순전을 이 못난 내게 바쳐두고 한 마리의 말도 안은 채 긴 세월을 보냈지 나 맹세하리라 고생 많은 당신께 이 생명 다른 날까지 그대를 사랑하리 고앉은 여자의 순전을 이 못난 내게 바쳐두고 이 못난 내게 바쳐두고 나 맹세하리라 나 맹세하리라 고생 많은 당신께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대를 사랑하리라 그대를 사랑하리 이봐요 미스타유 얼굴은 왜 돌려 사랑하다가 싫어지면 그 말이지 얼굴은 왜 돌려 내 곁에서 맴돌다가 스쳐간 바람같은 사람만 하이 미래 없이 돌아서야지 가슴속에 아쉬움은 조금씩 있겠지만 끝까지껏 바람에 사나이 잊을 거야 미스타유 내 곁에서 맴돌다가 스쳐간 바람같은 사나이 미래 없이 돌아서야지 미래 없이 돌아서야지 미래 없이 돌아서야지 가슴속에 아쉬움은 가슴속에 아쉬움은 조금씩 있겠지만 가슴속에 아쉬움은 끝까지가 바람에 사나이 껍질이 잊을 거야 미스타유 선이야 선이야 바람 왜 사니 선이야 바람 왜 사니 서울이 싫더냐 그리움이 나를 불러 왔는데 너의 모습 보이지 않아 누가 나를 이곳에서 떠나가게 그냥 두었나 내가 자주 널 보고 못감게 떠나간 이유가 되었나 선이야 선이야 어디서 가방을 또 열어 사랑을 담으네 누가 나를 이곳에서 떠나가게 그냥 두었나 내가 자주 널 보고 못감게 떠나간 이유가 되었나 선이야 선이야 어디서 가방을 또 열어 사랑을 담으래 태진아 씨, 이리 와서 사주세요 역시 91년도에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분들의 노래라서 무대가 꽉 차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태진아 씨, 김지혜 씨 옆으로 좀 가서 사주실래요? 고맙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많은 분들을 보니까요 정말 요즘에는 개성 있는 패션을 추구하는 분들이 많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반면에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 쭉 한번 봐주세요 상당히 의상 색깔이 좀 칙칙하죠? 근데 김정수 씨만 아주 오늘 분위기가 좋으세요 오늘 김정수 씨 보니까 몸은 김정수 씨인데 마음은 심심씨예요 아니 근데 오늘 다 좋으신데 모자가 그게 뭡니까? 스키복과 중절모, 중절모와 스키복 이게 안 어울리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안 어울리세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으신데요 올해 한 해 동안 이 모자 덕분에도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셨잖아요 모자 바꾸실 생각 없으세요? 모자는 많아요 한 20개 되고요 나는 스키복과 중절모 전혀 뭐 오늘 밤까지 계속 그 모자 쓰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지연 씨 오늘 방금 막 세수를 끝마치고 나오셨어요 시원하시겠어요? 좀 그러네요 미스터 유 를 계속 찾으셨는데 어떻게 결론이 좀 있습니까? 글쎄요 별로 없으시죠? 없는 것 같아요 네? 미스터 유, 와이오 유, 당신, 저 아닙니까? 아, 또 그렇게 되네요? 근데 오늘 여기 와보니까 정말 멋있는 분들 많으세요 아, 모르는 소리 말아요 유 자는 우리 충청도에서 유 자니까 저지요 서른도 씨는 할 말 없으세요? 서른도 씨는 할 말 없으세요? 저는 임자가 있어요 그래서 못해요 그래서 못해요 그래서 못해요 어쨌든 유로 결론이 나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그렇게 따지면 태진아 씨도 오경이 언니하고 같이 왔거든요 네 근데 뭐 다 여기 임자 없는 사람이 있어요? 네 저만 없어요 그러니까 이따가 가시기 전에 한 분 잘 이렇게 만나셔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만나서 미스터 유 여기 오늘 많으시니까 네, 김지혜 씨 감사합니다 서로 잘 얘기를 좀 나눠보세요 태진아 씨, 지금 좀 밤이 어두웠잖아요 뭐 양심의 가책 같은 거 없으세요? 지금? 나머지 세 분은 지금 괜찮으신데 안경 좀 벗어주시면 안 될까요? 아까 스키 타다가요 넘어져서 왼쪽 눈을 조금 다쳤거든요 경마장에서 방금 오신 것 같은데 선인은 도대체 누굽니까? 제가 마음속에 딱 간직하고 있는 여인인데요 글쎄요, 다 여러분들이 선이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이 분위기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갑자기 서른도 씨 옆으로 올라가니까 바람이 많이 부는 것 같네요 어우, 머리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바람이 좀 많이 부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오늘 이게 나오신 세 분을 보니까 그거 웃지 말아요 괜찮아요 아니, 세 분 보니까 당신, 미스터 유 그리고 뭐 옥경이로 태서 많은 선이야 계속 찾으셨는데 이 세 분들은 정말 인간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 서른도 씨는 아무 생각도 없이 다 함께 차차차 계속 그거거든요? 이유 있으세요? 찾을 사람이 없어요 다 찾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새해에는 이 차차차를 부르면서 우리 신나게 살자는 듯으로 네, 신나게 삽시다 세 분의 노래, 네 분의 노래 부탁드립니다 세 분의 노래, 네 분의 노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스스코 뉴스 어, 스스로 connectivity..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찰찰찰 슬픔을 묻어놓고 다 함께 찰찰찰 슬픔을 묻어놓고 다 함께 찰찰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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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자 있자 오늘만은 미련을 버리자 울지 말고 그래 그렇게 다 함께 찰찰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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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은 내일 또다시 새로운 바람이 불 거야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찰찰찰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찰찰찰 슬픔을 묻어놓고 다 함께 찰찰찰 슬픔을 묻어놓고 다 함께 찰찰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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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자 있자 오늘만은 미련을 버리자 울지 말고 그래 그렇게 다 함께 찰찰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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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얀 겨울 까만 밤 맨 너무 많이 찰찰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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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클 감사합니다.